지금 얘기를 하자면 용파리에서 진짜 씬스틸러네 아 재밌게 봤죠 용파리 우리 저... 보셨어요? 신스야 정말요? 신스야 요즘 인기 좀 실감하세요? 요즘은요? 어때요? 아 확실히 다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모델 생활만 하다가 사실 광고로 들으면 굉장히 잘... 그게 제일 유명하죠 시키지 마세요 유장 씨도 광고 아시죠? 아니 지금 몰라서 봤으면... 아 한번 봤어요 되게 유명한 거 이건 VF에서 신스틸러였죠? 네 맞아요 불러주세요 디플리fect를 타고 bande maison가 키디나 이 Państwo 키지나 atre 조금만 아이고 헤어 또 감정을 못 숙이시네요 계속 털어라 오늘 이렇게 키가 많이 돌아요 트레 voll잇 uppn 아 진짜 저 옷이 마법의 옷이네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이게 촬영 전부터 신시아로 좀 사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자 인사야 이쪽은 신시아 과장님 영어로 신, 띠, 아요 신시아 파크 그래 신시아 아 제가 연기를 오래 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뭐 항상 그 옷과 메이크업이랑 이런 걸 하고 다녔었어요 캐릭터 때문에 네 그냥 평상시에도 친구 만나러 갈 때도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신시아로 살았군요 아 스테파린 보여줘 말라고요 센티아로 불러달라고 말할까? 아 센티아로? 씹어줘야 돼 센티아 원래 직업이 모델이니까 신시아도 워킹이 좀 특이했으면 좋겠다 사실 모델 워킹을 한 건 아니고요 신시아만의 워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조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여기서요? 네 다르죠 신시아는 다르죠 아니 근데 참 진짜 루친하시네 우리가 생각해 루친하시네 우리가 생각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동작 동작 발음도 약간 교포스럽게 좀 하셨다고 그래요 아 네 그런 거 좀 있었어요 발음이 어떻게 좀 달라요 뭐 대사에서 얘기하다가 뭐 in or out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일부러 더 약간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? in or out 약간 이렇게 일부 더 이게 어? 아니 그거는 여기가 확실해요 in or out 한 번 in or out in or out in or out 그렇지! 이 확실하네 왜 기대할 거네 나한테 왜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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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짜만 더 단짜만 더 모델 워킹은 좀 골반을 흔들면 안 돼요 아 그래요? 그래서 좀 이렇게 딱딱하게 걷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모델 워킹인데 이게 이제 이게 모델 워킹인데 근데 신시한은 좀 섹시하게 걸어야 돼 골반을 많이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약간 이런 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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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렇게 강찬해 강찬 OK Very beautiful Awes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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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왜요? 아 너무 재밌어요 강춘객이에요 암요팬 암요팬 너무 웃기잖아 암요팬 빅팬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붉어졌어요 아니 근데 사실 좀 더운 나라에서 한 10일 정도 있다가 가지고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 티샷을 입고 다녀갖고 여기만 이렇게 목소리 터요 티샷 티샷 미국에서는 티 잘하는 거 뭡니까 Too shit Too shit Too shit All right All right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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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 수성 hablamos 숙아 점고 attendance Sept